할렐루야 하늘나라 이야기 김수남 건사와 2021년 성경 1독 통독하기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읽기 185일째입니다. 2021년 7월 4일 주의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특별히 더 감사하는 그런 감사주의를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말씀 읽기 10편 4편 읽습니다. 오늘은 124, 5, 6, 7편 이렇게 저희가 4편을 읽겠습니다. 오늘 또 4편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고요. 124편은 다윗세 시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또 포함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참 감사하는 그런 신인데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항상 또 고백하고 찬양해야 되겠다는 그런 은혜도 더 도전도 되고 교훈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고 또 내 편이라는 그 고백이 되는 찬양입니다. 정말 이 찬양 시를 읽으면서 저도 나의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이 참 고백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125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주변의 악인들의 그런 공격과 그런 비방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이 승리한다는 그 또 소망이 되는 찬양 시입니다. 그리고 126편은 정말 농부의 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인도하시고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새벽부터 수고하고 시를 뿌릴 때 또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복이 있음을 또 이 10편, 126편을 통해서 새삼 더 느끼게 됩니다. 우리 찬양 중에도 496장이에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그 찬양이 있어요. 열매 차차 이거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그 찬양 이거 126편이랑 연결되어서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할 일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인도하시는 중에 우리가 할 수고 또 부지런하게 행해야 될 것들을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127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10편 중에 솔로몬이 72편하고 지금 우리 오늘 읽을 127편 이렇게 두 편을 썼는데요. 특별히 127편은 우리 모든 인생의 건축자가 하나님이라는 거. 특별히 1절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챙겨주시지 않으면 그 수고 컸대다는 거. 그리고 그 성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리 정말 깨어있어도 그것을 또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오늘 127편 1절을 읽으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자이시고 우리 삶의 건축자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더 깨닫게 되고 또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찬양시입니다. 그리고 127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자녀의 복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그 기업의 선물이라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는 정말 그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거. 오늘 말씀 가운데 또 가르쳐 주시니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도 저에게도 자녀를 4명 주신 거. 또 그 자녀들이 또 결혼을 하고 또 앞으로 찾아 손손 그 하나님 은혜 안에 또 풍성한 그 믿음의 자손들이 이어질 것이 참 기대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주신 기업의 선물이라는 게 참 고백되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또 잘 자라고 믿음의 가문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로 세워주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또 말씀 읽기 전에 잠깐 기도 드리고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신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의 복된 날 또 맥주 감사주의를 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주의 날을 맞아서 오늘 이렇게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토도 날씨가 얼마나 화창하고 맑고 빛나는 햇살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온이 있고 또 벤쿠버 쪽 미국 서부 쪽으로도 너무 아버지 고온 높은 뜨거운 날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세계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잘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저희가 10편 4편 읽습니다. 아버지 124, 5, 6, 7편 읽을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을 저희 밝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리는 곳곳에 세워주신 주의 종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고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지혜를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역사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 드리고 편히 저녁을 맞은 우리 한국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아버지 그리고 이제 또 새날을 맞은 저희 미국 캐나다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또 아버지 제가 이 말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때 아버지 어느 순간에라도 말씀을 정말 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주께서 다위되게 또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전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아버지 그 은혜가 전달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는 미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 감사함으로 살며 요즘 하나님 주신 이렇게 좋은 시대에 좋은 아버지 도구를 사용해서 영상을 올리고 말씀을 또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이 아버지 영상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이 10편 124, 5, 6, 7편을 들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게 하시고 그 마음의 기쁨과 감동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게 하시고 끝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늘도 베풀어 주신 새 날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호흡 있는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밝히 깨달아 알며 아버지 순간순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분별력 있게 잘 찾아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 신실한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신 물 감사드리오며 오늘 이 복된 하루도 주님 기쁘게 또 주님 기뻐하는 일에 신실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렘으로 감싸오며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그럼 124편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124편부터 127편은 말씀이 짤막짤막해요 그래도 그 안에 담긴 은혜와 깊이는 참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 124편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 편 내 편이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10편 124편 다위세시입니다 10편 124편 다위세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요아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 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요아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 하셨더라면 그때의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겼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신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5절 그때의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요아를 찬송할 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요아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125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요아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여리살림을 두름과 같이 요아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요하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5절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요아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126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요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요하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요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요하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5절 눈물을 여기 5,6절 특별히 정말 은혜되고 우리가 함께 더 깊이 묵상하며 읽음 좋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시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시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네 정말 소망이 되고 기쁨과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또 저희가 더 기쁨의 시를 부지런히 뿌리는 복된 날 되면 좋겠습니다 네 10편 127편입니다 솔로몬의 시고요 또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요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요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숙군에 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요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요하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5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돼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저희 이렇게 4편 읽었습니다 주님의 복된 날 정말 예배들이로 가기 전에 함께 또 이렇게 말씀 읽는 은혜도 참 크고 감사합니다 제가 주로 한국 시간에 맞춰서 말씀을 올렸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캐나다에 살다 보니까 캐나다 여기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 이번에 후반기 1월부터 2월까지는 주로 한국 시간에 맞춰서 한국이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올렸는데요 이제 후반기 7월부터는 제가 캐나다 새벽 아침 시간에 올려서 한국에 또 너무 늦지 않으면서 주무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일찍 주무시는 분은요 그래도 캐나다랑 같은 날 저녁 가운데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어느 곳에 계시든지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계시든지 우리가 매일 같은 말씀을 가지고 답자 시간은 다르지만 성경 말씀 읽어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참 크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내일 또 4편 읽겠습니다 내일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또 말씀 읽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정말 맥주 감사 주일 날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헤아라보며 감사하며 또 은혜 가득한 그런 정말 기쁨 가득하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말씀 읽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하샬롬